블랙가드 이어서 갑니다 어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어디까지도 하도 오랜만에 해서 스카이림이랑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헷갈려 죽겠네요 어디까지 했죠? 아, 맞아 여인 구하러 가는 거였지 빨리 갑시다 근데 너희 뭐 찍을 거 없냐? 원래 이제 오랜만에 키면 이렇게 한번 싹 훑어줘야 되거든요 무기능력 한번 싹 봐줍시다 양손곰 하나 더 찍고요 새소리가 이렇게 커? 어 둥개 하나 더 찍고요 어 여기도 넣습니다 이거 이거는 마스터가 상한이 의외로 좀 적어서 빨리빨리 마스터 해주면은 좋으니까 자 시작하죠 다섯번째 안에 두번째 다리를 건너 남작분을 구하세요 하지만 리스카이브더들만 처치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 다섯번 돌기 전에 넘어가라는 거면 무시하고 가라는 거죠 다리는 좁아서 싸우는 건 문제 없는데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고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싸우면은 그냥 싸우면은 얘네 싸우고 넘어가서 얘네랑 싸우는 건데 그럼 절대 다섯단 안에 못 구하겠죠 달리라는 거죠 그럼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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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그 환영술이 활약할 때가 온 거냐 일단 이거 부셔 너의 환영술 환영복제가 지금 활약할 때가 온 거야? 써야된다 49%제 아이고 씨 그렇지 이걸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우 일로와봐 길 좀 터줘봐 어디까지 붙나 궁금하다 노리미를 때리려고 붙으면은 그 옆으로 빠져 지나가면 되죠? 버프가 몇 턴이지? 네 턴이었나? 아 저런데 서있냐 쟤는 일단 건너가 어 하하 아 씨구 너무한 거 아니냐? 여기도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함정 가긴 가겠어 어 노림 잘피한다 가긴 가 일단 내 생각엔 너 잘피해야 돼? 버프 걸어놨는데 아 야 데미지가 22가 막혀 무슨 상처 두 개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왜요? 아이템은 아깝지 않아 살아야 돼 근데 위아래로 빠져봐 아 가운데 밟았죠 아마 얘네 건너오는 거 생각하면 저기도 가운데겠지 내 생각엔 노림이 없이 일곱명 절대 못 이기는데 나 생각엔 노림이 없이 일곱명 절대 못 이기는데 아이씨 아이씨 일단 건너가 일단 구하긴 했어 내 생각에 아 저긴 또 저기를 막아놨네 아이씨 이건 아이템이 필요하다 아이템 바를 세워서 어 뚫어야 될 것 같다 허리띠 하나 사고 허리띠를 얘가 껴봐 두 칸 됐죠 이러면 그리고 저거 방패랑 팔고 얘 물약을 사자 아니 게임 진짜 이씨 어떻게 판매하더라 아 이렇게구나 좋아 어떻게 적을 잠시 기절시키는 독입니다 아 기절 일단 18이라고 18이라고? 이거 하나가? 자 용기가 뭐였지? 아 진짜 비싸다 물약 적중률 주도권 마흡저항이야? 수비쪽이 아니네 그러면은 수면독 가져갑시다 와 이걸 산다 내가 딴건 필요 없지? 있어도 못산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합시다 수면독은 니가 던져야지 니가 제일 만만하지 솔직히 말해서 턴 제일 비지밥 안쓰니까 물약 하나 턴 좋아요 자 계산을 좀 해보자고 일단 다섯 턴 안에 넘어가려면은 일단 여기서 이걸 뚫는데 한 소모 이동하는데 한 턴 두 턴 소모되고 오면은 얘네가 달려들어서 몸을 감쌀거 아니에요? 그럼 여기서 엉어가는데 한 턴 소모되고 다시 가는데 한 턴 소모되고 거리 생각하면 다섯 턴 빠듯하거든요 바로 가야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가서 구한 다음에 얘를 다 죽이라고? 수면력도 바르고 해야되니까 더 오프나 걸어 제발 대라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이씨 내 생각에 이거 다음 턴부터 무조건 달려야된다 법사 보내자 바르는 약이네 깜짝 놀란 순간중고 나한테 더 나한테 수면 거는 줄 알고 일단 가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붓이 남지 않나 서투리면은 얘네 데미지는 사실 뭐 수면약 바르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지 18두 카짜린데 그러면 얘네를 잡 아 몰라 던져 어 좋아 됐어요 45%인데 저거 안 터졌으면 아예 못 가는 거죠? 순서상 안 돼서 와 이거 독한 게임이네 진짜 얘네가 어그로를 끌되 와서 때리진 못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냐 이길라면은 여기 정도에 있으면 얘가 이제 어그로 끌리면서 때리진 못하는 단계로 올테고 세명이니까 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위로 건너가야되네 한명을 여기다 배치를 해두고 다른 한명이 일로와서 어그로를 준 다음에 하나를 보내서 먹어야 된다는 거 아냐 그리고 일곱명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아 걸었어 좋아 아 일단 때려 어 어 니가 가고 쟤도 넘어올거 아냐 저 망치맨도 일단 이번 턴에 건너가서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 아냐 그럼 일단 보내 얘를 루.. 아 첫 턴부터 잘 게임해야 되네 저기다가 배치를 해두면 못 넘어가는 애가 쟤 잘 피했어 아래로 왔네 일단 어그로 분산해야되니까 니가 가고 노리미가 메인이니까 기절시켜 어 좋아 100% 기절이에요 그냥 때리면은 가운데로 가자 야 어그로 끝내준다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완벽하다 얘는 이건 해피 붙어있죠 불까지 끼고 두명 뻗어있고 지금 너무 완벽하다 진짜 너무 잘했다 나 진짜 미쳤다 이거는 진짜 기립박수급이다 와아 너무 완벽한데? 어허 와 이거 되는거구나 아 사실 나 약간 아차 싶었거든요 아까 저거 이거 보고 만든 놈들 미친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는 되네 어.. 가자 거 넘어가 빨리 가 함정 밟는거 아니지? 일단 가운데로 가 어허 어어어 완벽해 완벽해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 야 너무 잘한다 진짜 게임 와아 진짜 와아 미쳤어 진짜 신이야 신 제가 어차피 넘어트릴거니까 얘나 때리자 100%잖아 아 미친 쓰레기 이거 잊고 있었어 어 내 잘못이야 아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이겼어 얘네가 셋이 갑자기 일어나서 닭을 치지 않는다는 안질거 같아 법사도 1대에 이기겠지 쟨 궁순데 아 이거 때려 죽일준비해 아 뭐지 이렇게 애매하냐 데미지가 어 뭐야 독 풀렸어? 어 아 저네 쟤네 도와줄걸 어 좋아 일어나진 못하네 그래도 좋아 풀리기는 한거 같은데 일어나진 못하네 먼저 먼저 한놈부터 때려 방타칠걸 너무 안일했어 지금 아니라면 끝장이야 셋 다 살려가는거 아니야 그러나? 어 야 이거 너무 완벽한데요? 내 자신에게 취해버릴거 같은걸? 너무 완벽한 플레이인데? 아 아 니가 피했으면 진짜 완벽에 완벽을 더하는 게임이었네 아 근데 얘 여기도 어디갔냐? 내가 와서 도망갔나? 뭐 어떻게 이제 쟤 가서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? 너가 갈 필요도 없어 보여줘 일기토에 아냐 아 My Baroness My Brandy Quick, you must flee I'll be back Yeah, whatever, come on, now I'll be back